조국의 미소 검찰에게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한편으로는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적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엔 검찰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땐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땐 즉시 검사가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검찰의 힘은 약해졌고 이로써 경찰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특별한 여당 사진 한 장 보시죠.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요즘 국회가 모두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총리의 인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그 모든 것들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등등이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용진 3법도 통과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제 여당 내에서 본회의 열리기 전부터 미리 일방 처리가 통과될 것을 예측하고 만찬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축배를 들면서 한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 다 이겨서 17개 시도 음식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먹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의 혁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방 통행만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잠수 탔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대 병원에서 병실을 안내줘서 작년에 868시간 셧다운했다. 외상센터에 환자 못 받고 셔터내렸다는 겁니다. 아주대 병원이 병상 침대를 안내줬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외상센터 환자 못 받고 딴 곳 보내야 했다. 이국종 교수의 한 줌인데요. 다만 아주대 병원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병상 쪽에서 충분히 지원했다. 병원 살림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국종 교수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이 교수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가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국종 교수가 공식적인 해군 훈련에 동행을 해서 현재 함선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선 이 교수가 이런 상황에 절망을 해서 잠수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국종 교수를 절망하게 하는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아주대 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아카데미도 기생충에 홀린 작품,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각본, 미술, 편집, 국제, 장편 등등 6개 부문 시상, 수상후보에 오르게 된 건데 한국영화 도전 58년 만에 첫 퇴거입니다. 라이벌이 조커예요. 그 유명한 조커. 미국 아카데미마저 우리 한국영화 기생충이 휩쓸 수 있을지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파이팅입니다.